다음 주에 만나요 내가 사실은 아까 친구가 하나 생겼거든? 친구? 여기서? 응 그래서? 근데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나는? 응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 대란 뭐 하려고? 내가 마음 쓰이는 일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다 얘기해줄게 아 그래? 그래서 나 혼자 가라고? 오늘 만난 애 때문에? 애처럼 굴지 말고 너도 애라며 아까 진짜 섭섭해 넌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면서도 그래? 야 말해봐 하정아 너는 왜 항상 네 기분만 중요해?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긴 했어? 넌 좋아 nossa 왕 Entã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